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2월 21일 책 한 권 유홍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 그거 추천한 이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그 사이에 개딸들이 당신은 특급 외신자야 문재인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아무 반응이 없어서 원래 3.1절이 다가오면 대한독립의 만세의 기운을 여러분 전국에 우리가 뭐 이래야 될 뿐이 조용히 있었는데 드디어 어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얼마 만이냐 했더니 36일, 37일 만입니다 어저께 올린 글인데 제주 4.3을 앞두고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습니다 뭐 4.3의 상실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자 그 지극한 사랑이야말로 파묻힌 진실을 마침내 찾아낼 희망일 것입니다 저분들의 특성은 맨날 진실이 파묻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파묻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발굴을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것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 한강의 소설인데 아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군요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4월 3일을 그 계기로 해갖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연설을 할 것이다 그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제주도에 뭐 있습니까 간접단도 희의 기억이 기억이 기억인가요 간접단도 제주에서 제일 먼저 잡혔잖아요 이번 간접단 사건도 그리고 문 대통령 대통령 퇴임하고 차주가도 제주도로 갔지 않습니까 제주도 엄청 좋아하죠 제주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4.3을 이렇게 발굴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4.3도 결국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북한하고 연계되어서 있었던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호 의원은 그렇게 북한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긴 하지만 태용호 의원도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 그 제주 4.3항쟁 이런 대책위원회나 이런 기관에서는 태용호 무슨 소리냐 그렇죠 당신 정말 어떻게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아주 격앙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격앙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묻혀진 진실이 아니라 이미 희생자들이나 이런 분들 다 돌아가지고 제가 제주에 살았던 분들 말에 따르면 제주는 지금 제주에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로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웠고 사람들이 제삿날이 같대요 한 마을에 맞습니다 제삿날이 같은데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 좌파 쪽에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 쪽에서 희생당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했고 이게 어떤 우리 현대사의 이념의 비극이지 이거를 우는 당시에 이승만 정부나 이건 부패한 세력이고 좌파가 역사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었고 일방적 희생자다 계속 일방적 희생자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좀 왜곡을 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남노당에 의해서 기획되고 일어난 원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진압 세력들이 또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도 맞고 양민 학살 그대로 가는 거죠 양민 학살 맞습니다 양민 학살 맞는데 그럼 그 양민 학살이 왜 일어났느냐 시발점을 보면 퇴각하던 남노당이 제주도에서 큰 사건을 일으킨 것들이 맞다라는 게 정설 아닙니까 대체적인 대한민국 국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합의점이 있고 정설인데 한 부분을 딱 부각해서 보면서 주장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이 제주 4.3.9.2고 읽은 한강의 장편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내용들을 한번 틀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다 간첩이었다 빨갱이었다 이런 시각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말 정치랑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양민 학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과거사의 문제들을 참 우리나라의 이 이념 전쟁의 그 한 끝단에 있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피해 희생자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정치로 이용하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제주 4.3 관련해서는 또 다음 주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발을 한번 담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데 왜냐하면 인화력이 큰 행사들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끊임없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점잖게 한 며칠 페이스북 안 하고 계신다 했더니 결국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군요 개딸들도 몰려가서 막 욕하고 그런 페이스북이라서 저는 페이스북에 개딸들이 가서 댓글에다가 욕하고 하니까 좀 움츠려들어서 좀 자중하고 그러신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저는 존재감을 오히려 더 돋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지금 보도되기 시작한 이 뉴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주도로 가라고 만드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북콘서트 일단 조국 전 장관은 업무방해 혐의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딸을 데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전국 북콘서트처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한 번 북콘서트를 했는데 또 어제도 또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했는데요 전국 순회 중이군요 조국의 법 고전 산책이라는 책을 내고 지금 북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연호인가요? 광주가 조국에게 묻다 그래서 참가자들한테 질문지를 다 적어달라고 해서 저 옆에 보이는 포스트잇 저런 거에다가 질문을 쫙 붙여놓고 저거를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받은 겁니다 저 행사에는 딸 조민 조민도 함께 참석을 해서 부녀가 아주 모습을 보기 좋네요 부녀가 저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가정에 부인은 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류 위조, 업무방해 혐의 그렇게 해서 깨알처럼 수많은 서류들을 위조해내고 그것들을 조국 씨도 알고 있었다 공모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딸은 그거의 수혜자이고 한데 이 토크 콘서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군대 보낸 사연 우리 아들도 작년 말에 군대 갔다 제대를 했는데 보통 군대 갈 때는 엄마가 배웅을 하는데 알다시피 내 아들의 엄마는 입대와 제대 과정 전체를 보지 못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박수도 쳐주시고 성원도 보내주시고 하지만 2019년 이후로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 허위 완전 허위 사실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 같이 있었으니까 오전에 제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몬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제가 여배우 스폰서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여배우는 얼마나 황당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런 건 다 빼고 장관 후보가 지명된 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여러 번 밝혔고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잘난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성해야 할 부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청중이 막 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마음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들의 범죄 행위 이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소명이 됐고 판사도 인정을 해서 비록 1심임이다면 유기진영 2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류 위조, 위변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이 있고 더 낮은 자세를 가져가겠다 자기가 종교인입니까? 뭐 어쨌든 저렇게 해서 보니까 사법적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한명숙 같은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도 그것도 뒤집어 엎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그다음에 이 두 개는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징역 2년 실형하고 추진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직권나면 큰 거예요 그렇죠 권력형 비리거든요 그런 거에 만약에 일반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칩거하고 반성하고 자중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저거로 계속 해야지만 다음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 갔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책 쓰고 사람들 앞에 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여전히 관심을 잊혀지는 순간 자기는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잊혀져버리면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저건 어떻게 본다면 항소심 대법원에도 저런 식의 활동을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대중들의 인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고도의 정치 행위고 고도의 재판 준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조국 씨가 이제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싸늘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기한테 힘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포스트잇 질문을 보면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냐 조금 더 서운하지 않냐 나는 서운하고 밉다라고 참가자가 적었어요 조국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했던 국정운영에 대해서 화난 분도 있고 불만을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분의 정책 철학은 그 시점에서의 의의와 한계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한 것도 있고 하고 싶었으나 못 이룬 것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밉지 않냐 서운하지 않냐라고 또 물으니까 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수석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 뭡니까? 미운데 답 안 할래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옛날 잘못한 거 많이 있지 근데 잘못한 거 많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잘한 것도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판단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하고 이 조국 장관 이 사람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옛날에 문 대통령이 전 자꾸 대통령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우에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 있고 조국인은 그래서 그런가 엄청 서운해하는 서운한가 봐요 되게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느낌을 숨기지 않네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발언은 저는 거의 손잘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손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개딜들도 지금 몰려가서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의 스탠스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조국 집안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때문에 저희 가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음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일반적인 아마 보수 정권에 장관을 했던 지명자였거나 장관을 했던 사람은 저는 이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재인 섭섭하지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말은 안 할게 이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양산 사저에 간 걸 못 본 것 같아요 안 갔죠 조국은 안 갔죠 안 갔죠 어떻게 본다면 전 정부 스탭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출소해가지고 현충원 갈 때 본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했던 참모들은 다 해서 갔거든요 장관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양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사진도 찍고 했는데 조국은 안 보이네요 그럼요 조국은 안 갔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과 조국의 균열이 시작된 건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러네요 오래 전이고 문제는 균열점을 이제는 조국이 밖으로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빌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 포스트잇이다 이 포스트잇 질문 하나가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우연한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연하지 않지 이것이 바로 균열을 드러내고 그 결과는 뭘까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의 시작점으로 제주 사사함을 이용하려는 플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가져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조현천 김사령관 지금 들어왔지만 이분도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들어갔지만 이제 정권 초기에 있었던 그 내부이거든요 내부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많은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절하는 느낌의 답이 나온 게 또 어떤 단계로 갈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ép Agent소iss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